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의사이자 작가 중에 아툴 가완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의학 역시 완성되지 않은 과학이고 의사는 그 불완전한 과학에 매달리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그런 고백이 오히려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의사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갖게 했죠.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